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10분은 안걸릴 것 같은데 지상층이구요. 500에 35만원입니다. 500에 40이면은 그냥 무난하구요. 500에 35만원에 지상층이면 나쁘지 않습니다.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2,20m 나와서 여기 침대는 들어가고 공간이 조금 남을 것 같구요. 이 벽에서 여기까지는 3,30m 입니다. 관리비는 6만원이고 연식은 좀 있는 편이에요. 연식은 좀 있는 편이고 신기하게 약간 베란다에 싱크대가 있는 모습입니다. 옵션은 다 있고 다시 말하지만 500에 40이면 그저 그런 평범한 그런거구요. 500에 35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00에 35로는 지상층이 많이 없죠. 있어도 방이 작거나 그래서 500에 35로 지상층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 찾아보고 on